수도권의 반지하 주민들은 비예보가 있었던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집은 아직 장판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판도 깔리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침대가 놓였습니다. 주방이 있던 자리엔 가스레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일 빗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던 관악구의 반지하 집. 맨바닥에 가재도구를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반지하 주택. 4인 가족이 머물 임시 거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스티로폼 위에 장판을 올려놓고 지낸 지 사흘째입니다. 문제는 비. 주민들은 비 예보 자체가 공포스럽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던 어젯밤. 주민들은 침수 트라우마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관악구에 신고된 침수 피해 주택은 5272가구. 관악구는 피해 세대에 긴급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지하 같은 재해 취약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커뮤니티 시설 같은 비주거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